이번에도 역시 예상치 못한 친구입니다. 콘셉트 평가 무대에서 안정적인 보컬 실력을 보여준 연습생입니다. 국어냐? 유빈이요? 바랏으로서 안정적인 보컬 실력을 보여준 연습생입니다. 기대하지 마세요, 여러분. 아니에요. 총 15만 2724표를 받은 뮤직웍스, 뮤직웍스. 17등이면 국한일 것 같은데. 해볼 수도 있겠다. 해볼 수도 있겠다. 뮤직웍스. 송유빈 연습생, 송유빈 연습생. 이번에 슈퍼스페셜걸 무대를 통해 사이다 같은 보컬을 뽐내며 국부님들의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줬습니다. 기회를 주신 국부님들을 위해 또 한 번 송유빈 연습생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축하합니다.